자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일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한번 잘 읽고 풀어주시면 돼요. 자 일단 갑. 서로 진심으로 격려하고 노력하고 잘 화합하며 즐겁게 지내면 선비라고 한다. 이런 선비들 사이에서는 서로 간절하게 충고해주고 선한 것을 권하고 격려해야 된다. 참고로 이거 유교적 입장이죠. 유교의 입장. 쾌락 또는 이익을 위한 우정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우정은 쉽게 소멸된다. 반면 완전한 우정은 덕을 가진 좋은 사람들 간의 우정이다. 이들의 우정은 지속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고로 이건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인데 유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거 모르셔도 그냥 이거 읽고 풀 수 있어요. 여러분 독해용으로 충분히 푸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진정한 친구는 친구의 잘못에 대해서 권면한다. 이 권면이라는 말이 어렵죠. 권면. 잘못을 잘못을 깨우치게 하는 겁니다. 잘못을 고쳐주는 거야. 권면. 이게 권면입니다. 선한 것을 권하고 격려해주는 거야. 뭐야. 간절하게 충고해주고. 이게 권면이야. 그래서 기억 맞죠? 니은. 이익을 위한 우정은 상대방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뭐라 그러니? 이익을 위한 우정도 가능하긴 한데 이러한 우정은 쉽게 소멸된다. 이익을 위한 우정은 무슨 상대방 자체를 사랑하는 거야. 이익을 사랑하는 것이지. 이거 말장난이죠 그냥. 디귿. 완전한 우정은 서로 간의 덕을 바탕으로 한 우정이다. 여기 나와 있죠? 완전한 우정은 덕을 가진 좋은 사람들 간의 우정이다. 이들의 우정은 지속된다. 덕을 바탕으로 한 우정. 좋죠. 리얼. 가볼. 유덕하지 않은 사람들 간의 우정은 오래 지속된다. 지금 오래 지속된대요. 유덕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덕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익을 위한 쾌락을 위한 우정도 가능하긴 하지만 쉽게 소멸된다 그러잖아. 유교에서도 당연히 유덕하지 않은 사람들 간의 우정. 이거 오래 지속될 리 있다고 얘기할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리얼은 틀렸죠. 정답은 기역과 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